쥐띠들이 좀 올해 악삼자라고 많이 그러거든요. 그래서 또 피해가는 사람이 피해가고 또 주의하고 넘어가면 큰 탈은 없다고 봐요. 근데 올해 갑진연에 많이 힘든 올해 해년이잖아요. 그런데 쥐띠분들한테 필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간섭을 하지 말아라.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하마씨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 주제는요. 2024년 하반기 쥐띠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가는 삼체잖아요.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하반기에 전체적인 운세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? 쥐띠들이 좀 올해 악삼자라고 많이 그러거든요. 그래서 또 피해가는 사람이 피해가고 또 주의하고 넘어가면 큰 탈은 없다고 봐요. 근데 올해 갑진연에 많이 힘든 올해 해년이잖아요. 그런데 쥐띠분들한테 필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간섭을 하지 말아라. 그 얘기는 모든 불똥이 나한테 떨어질 수가 있거든. 내가 운이라는 것이 좋았을 적에는 괜찮은데 운이 나쁘고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적에는 사소한 것도 나한테는 해가 될 수가 있고 구설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잘 주의하시고 넘어가시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병자생, 96년생이요. 올해 또 아홉스라고 그러잖아요. 나가는 삶제. 그래서 항상 이 아홉스라는 게 무섭거든요. 올해는 아무리 힘들고 그런다고 하여도 내가 맡은 일은 다 알아서 하고 있겠지만 이동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. 있는 자리에서 올해 만큼은 좀 버티세요. 될 수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올해를 좀 버틸 수, 어차피 버티지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이 들쑥날쑥하거든. 그래갖고 그냥 자리도 옮기고 싶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그렇게 헤어져서 그러거든요. 이때만 이것만 한 번만 꼭 참고 그래 내가 올해만 이거 버텨보자 하고 버티면 큰 성과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하반기에는 병자생, 29살이 잘 버텨서 나갈 수가 있다. 이거는 인간관계. 너무나 사람하고 치우치지 않고 내가 하는 입에 그냥 무단히 하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인간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병자생분들이 이제 9월달에서부터는 내 운세가 돌아오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병자생분들 힘들 내셔서 조금만 버티셔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반기에는 괜찮아요. 8월달에서부터 8, 9월달 이거 잘 응용하셔가지고 잘하시고 그러면 크게 또 성공들 하십니다. 갑자생분들 올해 41살이죠. 41살의 원칙은 내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에요. 내 운이 들어오는데 이 3세라는 놈이 이렇게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크게 확정을 하고 벌일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무난하게 넘어가셨다가 한 이제 10월달이나 11월달 그때 좀 움직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하반기의 운이 좋다. 그러면 내년서부터 단탄 내로로 2, 3년의 운은 들어오는 해년이기 때문에 여태껏 힘드셨던 거 고생 많이 하셨던 거 알거든요.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고 힘들어요. 영업하시는 분들. 지금 뭐 어느 누구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삼재든 아니든 간에 힘든 이 갑직년이에요. 최고 악순환이에요. 그래도 잘 버텨서 있는 그대로 잘 저기하면 귀인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해년도 되고 하니까 복삼자로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. 10월달, 11월달 속에 내 운이 차고 들어오는 해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돌다리 두둥겨 가면서 중심 잘 잡고 갖다가 이렇게 내칠 사람은 내치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면서 갖다가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하반기 운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대박 나실 겁니다. 그리고 임자생, 시우는 3살. 이분들은 올해는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나와요. 내 몸으로 치는 해년이요. 삼재때. 그리고 이제 문상이나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즉에는 어떻게 안 가야 하지만 예방책을 하고 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 건강을 챙기는 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태껏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년의 운, 지금 중년의 운이거든요. 중년의 운에서 하반기 운까지는 이게 7월달, 음력으로 따지면 7월, 7석 말하자면 이 달을 지나고 나면 그래도 내 운이 나한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그러고 있기 때문에 첫째도 건강, 둘째도 건강이에요. 쉬운 셋은. 모든 일이 하는 일이 내가 건강을 해야지 할 수가 있지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. 사람을 너무 믿어. 우리 임자생 분들이.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. 항상 믿는 두께 발등 지키고 나중에 뒷북 지고 뒷북 맞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. 이제는 내 중심을 잡고 내가 잘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하반기 운세는 갖다 좋습니다. 어느 정도 좋냐 그러면 뭐 흡족하기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자 이제 경제생분들 자손에 인해서 어떤 노나 걱정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손은 품안의 자손이거든요. 너무 자손한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로서도 내 중립을 지켜가면서 자손들이 자라면서 하는 거 힘들면 부모가 당연히 도와줄 수 있겠지. 근데 자손한테 도와줘서 잃었을 사람이 있고 부모한테 진짜 솔직한 얘기로 해가 가게 뜯어가기만 하지 말썽만 피우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근데 부모니까 어떻게 하겠어. 자식 죽이지도 못하고 할 거 아니야.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자손이 승승장구할 수가 없어. 부모한테 의지를 하기 때문에. 쓸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정 힘들지 않으면 부모가 저기에 대해서 또 이제는 냉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. 올해는 이 자손하고도 좀 불화가 경자생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이르는 해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잘 갖다 컨트롤 시키고 나면은 과족과는 화목한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자제분들 때문에 지금 힘든 부위가 많아요. 뭐 살기도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힘들지게 부모가 도와주면 어때 그죠. 그러는데 그거를 부모로 의존을 해갖고 그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될 수 있으면. 그래서 올해 갔다가 경제생분들은 자손들하고 좀 이제 화합이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건강은 뭐 유지는 다 되는 거니까 사는 거는 말년에 우는 좋아요. 하반기 우는 그러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자제분들과 그것만 좀 잘 이제 이제 출혈을 해가지고서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무자생분들 일어나는 일곱, 77 고개를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인생은 100세입니다. 그래도 뭐 올해 이제 조심할 건 이제 낭망수, 내가 앉았다 일어날 적에 넘어지는 거 항상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되겠죠. 그래서 자제분들도 그렇고 가족 화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지만이 자제분들도 힘이 나거든요. 그래서 77의 무자생분들은 하반기 우는 뭐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항상 건강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반기 그때 와서 무슨 뭐 77살 잡수셔갖고 떼돈을 부르는 건 아니잖아. 내가 뭐든지 얻다 투자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해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운세는 갖다 무자생분들 그래도 이 운은 들었으니까 올해 갖다 이 잘 값진 년에 값지게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천하 만신이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